제가 사진 한 장 준비했는데 보여주시죠. 며칠 전에 민주당 내 행사인데 당원 주권 시대라고 정말 사람 키만하게 적혀있습니다. 당원 주권 안 주면 큰일 날 것 같은 글씨 크기인데요. 더불어 민주당보다 더 크게 적어놨어요. 유재명도 키만한 것 같은데.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제가 수차례 사과하는 우원식 국회의장 당선 이후에 민주당에서 계속 이 얘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후폭풍이 있는 건데 아니 당원의 의견을 반영 안 할 거야 너네. 이 압박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 됐잖아요. 민주당의 당헌, 당의 헌법이 있을 거예요. 당규, 당의 규칙이 있을 거고 당헌, 당규, 개정 TF가 어제 발표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당원 의견을 받아들일지 어떻게 반영할지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하고 발표를 했어요. 기자회견을 열고 했는데 이제 우리가 의장선거한 이후 시점도 딱 정확하게 박았다는 건 우리가 그만큼 이것 때문에 고민했다는 걸 알리바이를 두는 거예요. 의장선거 이후에 여러 차례 회의를 거치면서 당헌, 당규 개정안을 마련을 했다. 그리고 이거 최고위원회에 보고했다. 그리고 가로치고 보고했는데 최고위에서 아무도 크게 반대하지는 않았어. 이런 이야기까지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국회의장과 원내대표단 선거를 할 때 당원들의 선호도 투표를 20% 반영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이거 굉장히 큰 뉴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네요. 국회의장과 원내대표단 할 때 그냥 당원들의 의견을 20% 반영한다. 이거는 국회 직인 그리고 전 국민에게 영향을 끼치는 국회의장을 당원 의견을 들어서 반영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당원 가입합니다. 이렇게 할 거면 만약 이게 정말 통과가 된다면 그럼 나도 당원에서 국회의장이든 당에다가 목소리를 내야지. 그런데 이건 이제 감론을박이 있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대의민주제의 기본 틀이라는 게 있고 그거를 원내에서 의원들이 뽑는 데는 단 이유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공정한 회의 진행자로서 국회의장을 뽑는 것이고 국민 전체에 영향을 미칠 만한 법안들을 통과할 때 이 사람들이 당적을 이탈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인가 그거를 보여달라는 건데 당원들이 이렇게 의견을 반영해서 뽑는다. 그러면 조금 논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민주당의 거대한 흐름이 있는 건 확실하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어요. 당원 전체의 의견을 반영하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 왜 이게 강성당원한테 휘둘리는 거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서 가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이 개정안은 결정은 언제 돼요?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 의원총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일단 이걸 가지고 논의를 하고요. 아마 그 과정에서 조금 수정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견이 있어서 논쟁이 있을 수도 있고 만약에 원하는 대로 간다고 하면 의총회에서 그걸 추인을 하고요. 이대로 갑시다. 그렇게 되면 최고위의 보고가 되고 최고위가 통과되면 또 중앙당 전체 당원들을 모아놓고 투표하는 온라인이 됐든 오프라인이 됐든 중앙위가 열려가지고 거기서 투표를 하게 되면 이게 확정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실 당내 이슈 같기도 한데 이거는 의장 경선에 그렇죠. 원내대표를 뽑는다? 당내 이슈. 당대표를 뽑는다? 절반 정도는 당내 이슈. 왜냐하면 당대표는 당의 대표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정당이라는 게 정치 지도자 그다음에 이제 수권 정당을 만들기 위한 거냐. 정권을 가지기 위한 거냐. 대통령 후보 내는 곳이고 세금이 엄청 들어갑니다. 몇백억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당과 국민의 의견이 적절히 섞이는 게 저는 옳다고 보는데 그 뒤에 원내대표는 당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뽑는다 오케이 할 수 있을 것 같고 국회의장은 조금 또 다른 문제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분위기로는 통과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